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너무 맛있어. 아, 뜨거. 이거 alt 한 잔 교육. 머리가 엄청 많이 안 좋아서, 버터는 육수 NEG기. 좀 더 크기. 예술. 한 번 더 Начало. 한 번 더 만들어볼게요. 예술. 매구매 그릇에. 매구매 그릇. 여러분, 여러분 안녕하세요. 구찌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불닭볶음면이 너무 먹고 싶어서 불닭볶음면이랑 거기에 같이 먹으면 조합이 좋을 것 같은 치즈카츠랑 등심카츠랑 명랑 핫도그에 크림치즈 핫도그랑 모짜 체다 핫도그 그리고 소똥소똥 치즈볼까지 여러가지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신 음료는 이렇게 맛이 3가지인데요. 요즘 핫하신 비비님이 광고 모델로 계시는 클럽 제로소다입니다. 맛은 포도맛이랑 복숭아 맛, 파인애플 맛 이렇게 3가지가 있고요. 이게 되게 장점이 뭐냐면요. 바로 제로칼로리입니다. 그리고 이거 비비님이 광고할 때부터 되게 좀 신박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이 음료가 캔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자면 뚜껑이죠. 이게 뚜껑처럼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탄산이 엄청 오래 유지되면서 여러 번 나눠 마실 수도 있고 그리고 가지고 다니면서 이동성도 엄청 용이할 것 같더라고요. 캔에 이렇게 열고 닫을 수 있는 클럽이 있다는 것 자체가 약간 진짜 만드신 분 아이디어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준비한 음식이랑도 얼마나 잘 어울릴지 빨리 먹어보도록 할게요. 오! 오! 탄산 대박!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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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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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스럽게 식 quit. 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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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고춧가루 와 제로소다라서 그런지 약간 제로칼로리답게 깔끔하면서도 탄산은 가득하고 포도맛인데 향긋한 그런 느낌의 맛이 나요 맛 자체가 깔끔하니까 매콤한 음식이나 느끼한 음식이랑도 조합이 좋습니다 고구마 무스 고구마 무스 고구마 무스 워싱턴 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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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탄산이 그대로 있어요 되게 괜찮은데요? 다 먹었거든요 이제 딱딱하면서 닥쳐요 신박 최고 최고 맛있겠다 또 다른 고춧가루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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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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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운 불닭소스가 발라져있어요. 매운 불닭소스가 발라져있어요. 매운 불닭소스 다른 맛, 복숭아 맛을 먹어볼게요. 제가 아까 전에 한번 떨어뜨렸거든요. 대박, 이 정도라고? 당황했어. 탄산 좋아요. 은은한 복숭아 향이 나면서 살짝 그.. 이프응 아시죠? 이프응 그 이 음료에서 살짝 더 그 복숭아 향이 약간 조금 더 리얼한 향이 나면서 거기에 탄산이 듬뿍 들어간 그런 느낌이에요. 네, 포도맛이랑 복숭아 맛 둘 다 엄청 가볍고 깔끔한 그런 맛입니다. 다 아는 맛. 너무 맛있어. 사각한데 왜 이렇게 너무 맛있어요. 한번분 이렇게 만드는 시원은 하나, 다 똑같아. 이에요 설탕. 뚜껑이 진짜 괜찮은 것 같은데요? 뚜껑 진짜 괜찮은 것 같은데요? 갖고 다닐 때도 완전 좋을 것 같아요. 맛있다. 탄산이 계속 있으니까 트림도 시원하게 잘 나오네요. 그러면 마지막 맛! 파인애플도 먹어볼게요. 탄산이 진짜 장난 아닌데? 일반 캔 따는 것보다 훨씬 더 쎈 느낌이에요. 그 압력이. 안에 탄산이 꽉 차있다는 거겠죠? 와 맛있어 상큼해. 이게 제로 칼로리라고? 사이즈가 500ml이네요. 500ml면 이거 들고 다니면서 먹기 진짜 괜찮을 것 같아요. 골고루 샌드위치. 골고루 샌드위치. 그래 잘ughty. 몇 immers이 calidad 될 것 같긴 한데. 골고루 다행 Termsu. 골고루 cru. 육 routerô Bast. flowing great have some time. 참기름의 매드 yo- després 뺐기 Denk Paramaskan break. 칼로ometers 외 photographed feel instead. 된장 끝과 놀고있는 기어. 진짜 맛있다. 사랑스러워. 멀렉 튀어나온 치즈가 너무 사랑스럽네요. 너무 뜨거워. 너무 뜨거워. ㅋㅋㅋㅋ 와우! 마지막 질손이네. 와, 딸나. 마지막 질손이네. 여기 치즈가 다, 다, 다 빠졌어요. 마지막 비자아트. 마지막 질손이네. 그럼 회색? 아, 이 정도면? 여러분, 우리 하찌님들. 오늘 클룹 제로소다랑 매콤한 거랑 느끼한 것까지 전부 다 조합이 너무너무 좋았고요. 네, 이 아이디어 성공적인 것 같습니다. 탄산이 유지가 가능하니까 계속 먹을 때마다 시원하게 아주 톡톡 터지는 탄산을 느낄 수 있고요. 사실 페트병보다 환경 보호에도 훨씬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다 제로 칼로리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로 칼로리 음료를 10번에 9.9번을 제로 칼로리 음료를 맞기 때문에 엄청 자주 애용할 것 같아요. 이게 제로 설탕에 제로 색소까지, 이게 설탕이 안 들어갔나 할 정도로 달콤하면서 맛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맛도 일반 탄산음료보다 저는 훨씬 더 괜찮은 것 같아요. 향긋한 과일 향들이 나면서 여러 가지 음식들이랑도 다 잘 어울리는 맛이에요. 네, 여러분. 오늘도 너무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요. 여기 클룹 제로소다 한 번도 안 드셔보신 분들은 너무 맛있으니까 한 번 꼭 드셔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하찌님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굴럭되는 하루 되세요. 안녕. 뿅!